여러분들 지난 6월 30일 날 다 완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한국인이 쓴 아주 특별한 동사인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후반전이니까 선거 문제를 좀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한 겁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자 이 심상정 씨 내용은 어제 제가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심상정 씨가 지금 보시게 되면 심상정 씨가 문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배신감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공수법을 협조해 주는 대신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비례대표 제도를 맞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문희상 씨가 있을 때 2021년 12월에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그런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드는 법안을 아주 무리하게 여러분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아주 거칠게. 그때 심상정 씨가 본인의 정의당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거래가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금수완박부를 통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나 정의당은 그냥 민주당이 열린 신민당 더불어신민당 그다음에 자매정당이 열린 우리당인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표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심상정 씨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래서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심상정 씨가 굉장히 좀 그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그냥 까버린 것이 그런 뭐 배신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유시민 작가가 저에게 와서 한 얘기를 책에도 썼지만 여러분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몇 개월 전에 다 이렇게 조작작업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기에 조작이라는 것이 공직선거의 조작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조작 프로그램은 다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선거인 수만 확정되고 나면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 조작할 건가 조작감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다 세팅이 된 겁니다. 그때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했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걸 알고도 20석을 더 욕심부리러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올린 것이다. 이렇게 심상정 씨의 책에 어떻게 썼는지를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심상정 씨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15 총선 수개월 전에 이미 부정선거를 기획해 가지고 다 확정해서 본인들이 몇 표를 가질 것인지를 다 여러분들 확정한 상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책에 어떻게 쓰느냐라는 문제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전선에서 소수의 분들이 참 고생을 하셨지만 이 민경욱 전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의원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참석을 하셨고 사실 초기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국투본이라는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은 민경욱 전 의원인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민경욱 전 의원의 공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겠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들 수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 같으면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 정치 생명이 참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 민경욱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이 참 관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데 엄지에서 선거 부정을 까발기는 데는 제야 전문가가 큰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운동화 시키는 데는 민경욱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민경욱 전 의원이 내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거의 선거 부정에 대한 미디어 그냥 언론 매체 역할을 해봤죠. 공식적으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부정 선거에 다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은 심상정 의원의 한겨레 인터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한겨레 신문에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는데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 선거를 획책한 정황을 알려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을 찾아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니까 글이 분명합니다. 쿼테이션 인용구를 딱 써 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수개월 전에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조작값을 세팅해 가지고 최소 지역구 160석에서 최대 180석을 획득하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 확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정치판에 빠삭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를 찾아서 심상정 당시의 정의당 당대표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씨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동네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여러분들 발간한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수뇌부에게 야 너희들 약속을 어겼지 사내들이 뭐 그래 너희들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복선을 깔고 한 이야기인 겁니다. 심상정 씨가 그냥 뭡니까 실수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 이 머심애들아 이 남자애들아 너희들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너희들 거짓 했지 너희들 사전투표 조작했지 표 도독질 했지 선관위하고 합동작전에서 표 도독질 했잖아 내가 불어 이렇게 여러분들 심상정 씨가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민경욱 전 의원의 논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여론조사는 여당과 야당이 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만 최소 160석에서 최대 180석 압승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전산조작 프로그램 세팅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작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의해서 부정선거 사의로 부정선거를 사전에 획적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글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여러분들 한 내용을 제가 민경욱 의원한테서 어떤 논평이 나오냐 굉장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란 황당무기한 유시민의 예언이 이후에 적중하면서 이것이 유시민 혼자의 생각이었는지 어디서 들은 얘기였는지 궁금했는데 이 예상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기획하고 이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부 정언이 나온 셈입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이해찬 원내대표가 이인영 사무총장이 윤호중 민주연건 여러분들 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건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건 부원장이 이건영 당시에 총선의 여러분들 본부장이나 이런 대부분 586운동건들은 사전투표 조작기획에 따라서 4.15 부정선거를 단행한 그런 주역들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4.15 총선의 주역들이 범한 그 범죄를 덮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이런 사람들이 다 합하여 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주역들은 이렇게 했지만 은폐한 사람들도 주역에 못지않게 대한민국 헌정질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총선 전에 여러분 다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의 이 같은 논평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밑에 여러분들 의견란을 보시니까 손호님이 지난해 대선 개표 시에 kbs 패널로 나온 유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수가 앞서가자 사전투표를 완전히 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던 말이 생생합니다. 이렇듯이 유시민 씨는 4.15 총선은 물론이고 지난 3구 대선의 부정선거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출신 운동권 정치인들은 대부분 뭡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부 여러분들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이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퇴장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만에 대한민국의 운동권 정치인들은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일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동안 해먹을 겁니다. 가나다님이 당시의 민심은 이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살면서 본 집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집회였습니다. 이런 민심이 불과 6개월 만에 4.15 총선에서 180대 110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 10월 3일 내용입니다. 이게 이 민심이 한 6개월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심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베코님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를 눈을 감다가 지금 당하는 것을 안 보이십니까? 그래도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4.11 총선을 위해서 컴퓨터 다 바꿔놓고 이미 셰팅도 다 해놨으니까 머저리들이 또 당할 겁니다. 한강수님은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박미인심은 저도 그때 부정선거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정통 좌파한테 들어서 진적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했는데 시나리오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10월 11일 강수구청장 선거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태학을 그대로 두면 또 큰 낭패를 봅니다. 이게 이런 민경욱 의원이 남긴 내용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여러분들 의견입니다. 최진희님께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공매도 하는 것은 인정하고 프로그램 조작으로 부정선거 하는 것은 왜 인정 못하고 있는지 현 정부가 개탄스럽습니다. 안소영님은 이대로 알면서 또 당해야 되는 건지 답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임명식님은 정의당이 가장 약오르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심상정 씨가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같이 동조하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씨가 어마어마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많은 그 심한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2021년 12월에 금수완박법을 여러분들 완성시키는 공수처를 통과시켜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기로 했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의당의 의석을 좀 더 몇 석 더 가지려고 했는데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그냥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다 독식을 하게 됐으니까 심상정 씨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심상정 씨가 고해성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실을 좀 더 확 깨놓으면 구국의 여러분들 여성이 될 수 있을 텐데 끝까지는 안 나가겠죠. 그러나 그래도 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예의는 차리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곳에 사전투표는 조작하더라도 심상정의 고향시 갑은 절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 안 한 거죠. 그게 봐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겠죠. 아니 우리가 당신 사전투표 득표소는 손 안 댔잖아. 그랬으면 되지 뭐. 그거보다 뭐 더한 걸 원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들으시면서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정의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이란 것은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 특성이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아주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신문에 다 이런 도배가 뭐지요 거짓 사기 윗선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위조 투표지를 양산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우리가 간체를 못 시켜 가지고 도장을 인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역대 9분의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대규모의 부정선거의 규모는 제가 예상하는 바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하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치기한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조작이 일어나더라도 전국의 329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가 전국의 325개의 선거구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214석 정도를 더불당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행사해서 권력교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게 그냥 대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힘이 하는 걸 보게 되면 거의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과학 그러니까 근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희망사고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깁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아니 덕표수를 조작하는데 그것도 그 정확한 집계가 완료가 된 여러분들 보조 db에서 방송이 나가기 전 메인 db로 가기 전에 조작용 pc를 통해 여러분들 다 숫자를 변조하는데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이겨봅시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근대인이 아닌 겁니다. 과학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될 판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인간들도 참 야만인들이지만 그 부정선거를 인지한 상태에 덮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참 인간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그냥 짐승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여름 정언이었습니다. 심상정 씨가 4.15 총선 수개월 전에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방문해 가지고 민주당 수뇌부들은 지역구만 최소 160석 최대 180석까지 만들요랑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일단, 요리할 때 자세히 결정하고 1,2,3,4,5,5,5,5,5,5,5 down-3,4,5,4,5,5,6,5,5,5,5,6,5,7,2,5,5,5,6,5,5,5,6,6,5,5,6,5,6,5,6,6,6,5,5,6,6,6,7,6,6,6,6,6,6,7,7,7,1,6,6,6,6,7,6,7,7,7,6,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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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8,7,7,7,7,7,7,7,7,7,7,7,7,7,